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산이 더 부산... 부산 살잖아! 부산 여행 온 것처럼!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기분이 꽤... 신속... 섭취해야 된다 많이 신났다 대박 신났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 길 잃었다고 지금 여기는 어디? 어어 봤어 하나도 안보입니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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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종류가 진짜 많아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있다 이런 거 너무 귀여워 이렇게 나는 같이 있는 동물이 같이 동물 있는 거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이것도 귀엽다 토이스토리 와 TV다 TV 이거 내가 만든 건가? 만든 건가 이거는? 토이스토리도 근데 좀 귀엽다 맞네 토이스토리도 뭐올까? 오빠? 지나갔을 거였지 아 너무 귀여운데? 못 구한다고? 토이스토리요? 못 구하죠 이제 못 구해 2만원 맞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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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난다 진짜 가져가세요 탐나시면 가져가세요 지갑이 안 탐난데요 예 예 예 뽑으시오 그래요? 1등은 아무래도 첫번째 1등 아니올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열어보면 돼요? 네 열어주세요 오 그래도 두 번 뽑네 오 그래도 두 번 뽑네 오 벌써 나도 하나를 네 오천원 벌고 시작하신 거예요 나는 와 띠 히 헉 헉 헉 느낌이 에이 아 사등 잘 뽑은 거 아네 사등 잘 뽑은거 아네 사등도 잘 안나가요 그렇니 응 사람들이 사등 나왔다 마셔야돼 그럼 내가 다행히 내가 2개 할게 캡슐만 2개 꺼면 된대 브이 브이 입으로 말고 가자 짜잔 숙소 불이 어두워서 이거는 엄청 오래된 시티 너무 귀여워 피자샵 피자보이 사야겠다 맞지? 우리 집에 있는 스케이트보드는 다르다 얘는 뭐니가 있는 스케이트보드에요? 오히려 좋아 헬멧도 너무 귀여워 헬멧도 있네? 응 버스 정리적인게 맞아 여기 버스가 오는 중이거든 이거는 트리하우스에 같이 놔둘 거 이거 이름 뭐야? 공원에서 뭐 티 꾸밀 이것도 좀 구성이 좋아 코요테다 코요테 헌성그룹 헌성그룹 쉽지 밸브 이거는 아까 포키에서 나온거 이거는 이상한 좀비 이상한 외계인 마블에 나오는 얘기했는데 일단 외계인 맞겠나 그치 하고 아 이거 줄기 레고 사러가서 파우치 사 레고 파우치잖아 이거 엄청 오래된거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된거 맞아 하고 쿠키 맞아 뭔가 뭔가 천원씩 깎아주고 하나 끼워주고 하는게 뭔가 좋았어 이거 까보자 크리마켓슨 이거 와르르 생딸기 설빙 아이가? 봉심이라곤 1도 없음 타란 타란 남으면 안되고 안사겠구나 끝 안녕 안녕 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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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رج 속